구독과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럼요. 제가 오늘은 단발 웨이브펌을 진행하도록 한 건데요. 두 달 전에 볼륨매직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붉은 웨이브펌 스타일로 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의 컬이 들어간 단발 웨이브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러 가십시오. 레고 레고. 뿅. 건강모로 원터치 한 상태이고 열처리 1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열처리 건강모 총 6분 들어갔고요. 이거 한 다음에 프레스 작업하고 바로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중화를 한 상태고요. 그대로 7분 있다가 헹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단발 펌이 완성되었습니다. 옆모습 한 번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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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이 있는 굵은 단발 펌 스타일이어서 그냥 확 털어서 예쁘게 안 말리셔도 되고 그냥 확 털어서 말리시면 이렇게 성질이 끝나거든요. 하실 수 있겠죠?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